오늘의 복음 2019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진의 말씀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무렵 언천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누는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어 해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누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예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어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레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간섭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누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수원교부 전삼룡 요셉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배고픈데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배고픈 것 다르고 목마른 것 다릅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가 먹어야 한다면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실 때 그 빵은 분명 육체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당신께서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배부르게 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혼을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다시 찾아온 이들은 이 표징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계속 육체적인 양식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다른 것들로 우리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체와 성혈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청하려고 성당에 나와야 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밥상이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서 집에 들어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도 더불어 먹게 됩니다. 어머니를 밥만 차려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듯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시키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